자 이제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은 98쪽 99쪽 이런 연립부등식 이런거는 중학기타 배운거니까 다 된다 그치? 이런거 다 마찬가지 중학교 1학년인가 보니 2학년인가 보니 다 됐고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이 있는거 봐 709번 절대값이 있는식에서는 이 식을 앞으로 볼 때 서기는 요렇게 쓰지만 보기는 요렇게 보는게 좋아 같은말이니까 그치? 3 빼기 1의 절대값이나 1 빼기 3의 절대값 이건 같은 말이잖 요렇게 보면 나중에 또 계산해야 돼 요렇게 하는거 그 다음에 절대값 뜻을 알아야 돼 절대값 뜻을 절대값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 자 절대값 x가 1이더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이 되는 점 이런 뜻이야 거리가 1이 되는 점은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지 여기 있는건 1이 되고 여기 있는건 마이너스 그래서 요걸 풀면 x는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고 그치?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고 했어 자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보다 커 부등식이지 부등식은 항상 방정식부터 풀어야 돼 부등식을 푸는 것은 항상 방정식을 먼저 풀어줘야 돼 그래서 여기에 1이 있고 이게 none 그럼 거리가 1보다 크다는 말이잖아 그럼 거리가 1보다 큰거는 이쪽과 이쪽이 큰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크다 만약에 작다 있어 작다 그럼 작다면 요 안에 있는게 작은거잖아 작다 할 때는 x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이다 알겠지? 뜻을 잘 생각해 그래서 요런걸 풀 때 뜻으로 풀면 그냥 안 외워도 되잖아 이건 x-6이 절대값이 3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3에서부터 3이다 다르게 풀면 안돼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 x가 6보다 클 때 6보다 작은 이렇게 쓰지 말고 그래서 양변에 6을 되어버리면 x는 3에서부터 2가 된다 자 3x-2가 5가 되는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그치? 먼거는 여기하고 여기잖아 요 값이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3x-2가 5보다 크면 된다 이거 그래서 맞아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넘어가면 7이지 그럼 x는 3분의 7보다 크다 4번 4번 11번 한다 자 11번 같은 경우는 요게 숫자가 아니잖아 그치? 요때는 이걸 풀어줘야 돼 식을 11번은 x가 1보다 클 때랑 x가 1보다 작을때로 분리해서 풀어야 돼 x가 1보다 클 때는 요게 양수란 말이잖아 요게 양수니까 요거는 고대로 발로 같이 바로 풀어주면 돼 그럼 요거는 2x-2가 x 그만 풀면 x는 2보다 작다 이게 답이 아니지 이런 수중에 구하는 거잖아 다시 이거 두개를 열려버려야 돼 했더니 x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또는 1보다 작은 수중에 찾는다 1보다 작은 수중에 1보다 작은 수중에는 x 이게 음수잖아 음수니까 볼을 반대로 풀어줘야 돼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2에 이렇게 되는거에요 그럼 요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x니까 3x가 2보다 크니까 x는 3분의 2보다 크게 됩니다 언제 1보다 작은 수중에 그럼 x는 3분의 2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1보다는 작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잘 봐 3분의 2부터 1까지 지 다시 1부터 2까지 그 말은 3분의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정리도 3분의 2 차이가 잘 됐나 확실히 알겠나 그러면 안되지 어떻게 된거 자 다시 봐 요거 0 되는게 1이잖아 1 요게 0 되는게 1이잖아 그럼 1보다 클 때랑 1보다 크면 양수 1보다 작으면 음수잖아 양수니까 일단 요걸 요렇게 가를 줄 알아요 자 1보다 크면 예를 들어 2 같은거 치면 양수잖아 양수니까 절대값이 아니고 갈로라 생각하면 되잖아 그래서 그냥 그대로 푸른거에요 요걸 보니까 x의 2보다 작아 1보다 더 크고 2보다 작아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니까 그게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1보다 작을때는 이게 음수야 음수 음수는 그냥 갈로를 푸는게 아니고 마이너스가 되는거지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요거 푸니까 그게 x가 3분의 2보다 크다 이것도 요럴때 그렇단거지 요럴때 그럼 3분의 2보다 크지 1보다는 작지 그러니까 요렇게 고게 요거라 그러면 이제 봐 3분의 2에서 1까지 고 1에서부터 다시 2까지 그 말은 3분의 2부터 2까지 요 이제는 부등식인데 절대값이 2개가 붙어있어 부등식인데 절대값이 2개 붙어있어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은 진짜 안 돼 안 되는 사람은 자 먼저 절대값이 이렇게 두개가 있으면 아까 한개 있을때는 이를 기준으로 클 때와 작은 이렇게만 갈라뿌면 되니 이거는 여기도 0 되는게 있고 여기도 0 되는게 있지 자 그래서 0이 되는게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5가 있는거에요 하나만 있을때 이것보다 클 때 작을 때 이렇게 해뿌리면 되는데 이것보다 작을 때 이것보다 큰데 이것보다 작을 때 이것보다 클 때 그래서 세가지로 갈라줘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1에서 5보다 클 때 세 번째 x가 5보다 클 때 자 여기에 어떨 때 등호가 붙고 안 붙고 이렇게 되지 등호가 붙고 안 붙고 이렇게 막 바뀌지 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 등호를 여기하고 여기 붙어있는데 그거는 어디 붙은거냐 하면 읽을 때 크다 쪽으로 있는 거를 쪽에 붙이자 생각합니다 x 읽어봐 x는 5보다 크다 이렇지 크다 쪽에 붙이는거야 여기서는 x가 5보다 작다지 여기 안 붙이고 여기 붙이고 여기 붙이고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지 그래서 여기 붙인거야 여기 안 붙이고 알겠지 그럼 이것을 안 붙이고 여기 붙이면 돼 안돼 상관없어 그래도 똑같은데 보통은 이렇게 많이 써 근데 등호가 빠지면 안돼 여기도 빠져있고 여기도 빠져있으면 5일 때는 알아보는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실수를 모든 수를 요수 중에서 만족하는 걸 찾는거에요 모든 실수 중에 요수 중에서 이식을 만족하는 걸 찾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 절대값을 푸는 건 이렇게 하면 되시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 아무거나 마이너스 2 같은 경우에 집어넣고 마이너스 1이라니까 음수 여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이것도 음수 이렇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 절대값도 음수가 되고 이 절대값도 음수가 됩니다 음수일 때는 항상 식을 이렇게 풀어요 그냥 풀면 안되고 앞에 마이너스 요쪽도 마이너스 요 놈이 8보다 요렇게 됩니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2X가 되고 요게 마이너스 1 플러스 5니까 플러스 4가 돼서 마이너스 2X가 4보다 작으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자 여기 푸는거다 풀었는데 이 수가 다 답이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떤 수 중에서 만족하는 걸 찾냐면 이 수 중에서 만족되는 걸 찾는거에요 그럼 이 수는 마이너스 1보다 작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네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건 여기 있는거죠 그래서 요쪽에서 나온 해는 마이너스 2보다는 요렇게 되고 마이너스 1보다는 요렇게 되고 마이너스 1보다는 요렇게 됩니다 자 1번 범위 중에서 만족되는 거는 요만큼 자 2번 범위 중에 만족되는 거 찾자 요 사이에 있는 수 아무거나 0같은 거에요 0 0을 요기 집어넣어 봐 요거는 양수 요거는 그대로 음수 양수는 그대로 풀면 돼 이렇게 양수는 그대로 풀면 되고 요게 음수일 때는 항상 그대로 푸는게 아니고 마이너스 갈로로 풉니다 고게 8이었다 자 x 마이너스 x는 없어지고 1 플러스 하면 요게 6 2 8 보다 오 이상하다 그지 6 2 8 보다 자 x가 없어져버리지 내가 x에 대한 식을 푸는데 x가 없어져버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 범위에서는 x값하고 관계없이 이 식은 성립하는 식이잖아 그지 성립한다 이 말이야 요 범위에 있는 수일 때는 x하고 아무 관계없어 무조건 성립한다 만약 부동으로 반대로 돼있어 만족하는게 없다 이 말이야 그럼 두번째에서는 해가 뭐야 x는 마이너스 1에서 5까지는 다 답이 된다는 말이야 잘 이해돼 요렇게 나오면 오 x가 어디갔지 막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x가 없어졌다는 말은 x값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에요 관계없이 성립하잖아 그지 언제 요럴때 그래서 요런 수는 모든 x들이 다 답이 됩니다 x가 5보다 크다고 해봐 예를 들어 6 같은 거 경계는 집어넣지 말고 경계는 0이니까 그지 6 같은 거 집어넣어봐 요것도 양수 요것도 양수 그럼 다 양수기 때문에 요것도 그대로 되고 요것도 그대로 풀어진다 자 그게 8이 됐던 거에요 그럼 2x가 12가 돼서 x는 6보다 요렇게 한거에요 자 5보다 큰 수 중에 6보다 작은 수가 되니까 요 범위지 그래서 요 범위에 해당하는 x는 5부터 6까지만 요식을 만들어 봅니다 이해되지 요렇게 되거나 또는 또는 이만 자 여기서 답을 잘 봐 이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인데 또 마이너스 1에서 5까지 요건 연결되지 요렇게 마이너스 1에서 5인데 또 5에서 6까지 5도 연결되지 요렇게 그럼 결국 x는 마이너스 요거 부터 저 끝에 있는 6까지 하향으로 연결되는 거 이해되나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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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